불이 난 곳이 지하다보니 안이 어두운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연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빠져나온 생존자들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20초 만에 연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긴박했던 상황 신선미 기자가 이어갑니다. 불이 난 현대 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검은 연기가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지하층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 때문에 아울렛 건물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는데요. 불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대피가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지하 1층에 있다 겨우 빠져나온 생존자는 천장에서 쇠파이프로 두들기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금세 매쾌한 냄새와 연기가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1층엔 물건을 옮기는 하역장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 등 방제 시설은 작동한 걸로 보고 있지만 이곳에 쌓여있던 의류와 신발 등이 불소식의 역할을 하면서 불이 급격히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역장이다 보니까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급격화가 연소가 된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초치킨 영상에서도 지하주차장에 수백 개의 옷박스와 압축된 폐지들을 쌓아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아울렛은 또 지난 6월 진행된 소방점검에서 유도등과 경보음 등 20여 가지 위반 사항이 지적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아울렛 측은 소방점검 당시 불이 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지하 1층에 일부 물류가 적재된 건 맞지만 방치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